근데 이런 과정에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잖아요. 그럼요. 과정 자체가. 마지막 데미를 잠시. 최고의 하이라이트 입어보시죠. 된? 네. 다음 과정. 역시 나가서 공간을 채워. 저렇게 하니까 이쁘네요. 네 괜찮은데요? 얼마나 기분 좋고 싶다. 야 캐릭터 닮았어. 잘 잡았네. 예쁘다. 아 좋아하시겠다. 뭐야? 야. 몇 개예요? 맞아요. 아 초를 몇 개가. 너무 많아. 야 이거 하나에 10년짜리 아니냐 10년짜리. 아니에요. 10년짜리 같아. 10개씩 줘봐. 아 당연한 거 아이가. 됐다. 야 특이하다. 모아놓으면 불이 너무 커서. 불난다 지금. 좀 불나요 진짜. 끄기도 힘들어. 아 오신다. 오신다. 아휴. 아 어머니 오셨다. 오늘의 주인공. 오늘의 주인공. 오늘의 주인공. 신녀 때문에 기분 좋은 거래. 신녀 손자 때문에. 오늘의 주인공. 오늘의 주인공. 아이고. 저러세요 어머님. 균형님 미연인데 케이크상 와. 네. 아아. 아이고 야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아이고 우리 미연이네 아이고 아이고 찰케라. 아이고 찰케라 아이고 이거 할막 이것도 써. 네. 미연이가 주도를 잘하네. 볼 볼 볼. 시끄러게 스냅으로. 조심해야겠다. 이거 다윗놈 하이타니. 이거 다윗놈 하이타니. 다윗놈 하이타니. 뭐야 너 총을. 몰라겠다. 누가 이럴 때. 검은 연기 봐. 빨리 밀어 빨리. 빨리 울어. 뭐야. 한라를 타는 불바다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. 불바다 불바다. 아 웃겠네. 저희가 해경에서 하는 것 같아요. 빨리 불어. 저기 보조 요청할 때 쓰는 그 라이트 같은 거. 제발 불안해 죽겠어요 빨리 불어요. 소화기인가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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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폭죽 뚫고 폭죽 뚫고. 아 정말. 보세요 어머니. 한 번에 안 될 거예요. 저 연기 어떻게 해. 아이고 고마워. 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아아아. 감사합니다.